오늘 날아가 누워 와우 생일 축하해요 오늘 특별히 주아 생일을 축하해 주시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주아에게 주아 생일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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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빈의 언제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맛있어? 어떤 맛이야? 영어 쓰니까 이렇게 파르바이가 그래? 인절미 샀는데 맛있게 먹자 우리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? 우와 여기 뭐야 조아가 좋아하는 데네 스윗 스페이스 왔어요 조아가 좋아하는 단거 세상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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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를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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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신의하나 뭐 사? 자윤이 이거 안주 있던것 같은데? 아니요 근데 이거 맛있어 그때 누가 바꿨는데 진짜 맛있었어 하나 살까 이거? 하나 하나? 이거 하나랑 이빨의 사이 자은아 오늘 주최를 하나 더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그래 오케이 소희 소희 여기 작은 거 써보세요 영상 보면 작은 거 작은 거 써봐 서진아 아빠가 귀여워서 봐봐 나 아빠도 됐겠어요 여기 작은 거 어딨지? 작은 게 어딨어요 아 시원해 아빠의 주특기 먼저 아 넘어가네 아 이런 거 한 번도 안 뽑았는데 어 잠깐만 뽑았어 뽑았어 뽑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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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어디다 낼 거야 여러가지 색이 어 알록달록 요런 색깔 오늘 주워 고생했어요 생일 케이크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와 생일 축하합니다